11기와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정직히 행하며 살라 정직히 행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추적해보면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우리는 놀라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늘 겸손히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인생의 황홍기에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언제까지 여러분 곁에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랑해서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서로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에 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새벽기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비가 오는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자리를 앉아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아니 저 혼자 여기 서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을 그냥 묵묵히 감당한다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 함께함이 마무리될 때가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도 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야 될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서 평범하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죠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산소호흡기 없이 편히 숨 쉴 수 있는 거 그렇죠 이렇게 두 눈으로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거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모든 게 그렇죠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각자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삶은 누군가 대신해 주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대신 살아주지 못하죠 우리 앞에 언제나 복과 저주가 놓여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모하모가 복과 저주가 놓여있다 세번역으로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명한 그 길을 떠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결과를 중심으로 무언가를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결과라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해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중요한 한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11개와 16장에 나오는 요담의 아들 아하스의 삶은 이런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택이 중요하다 지금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은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 제 17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개와 16장 2절 3절 4절에 나오는 유다 왕 아하스의 삶이 가관인 것을 보게 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2절 보실까요? 2절 보세요 2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 20살이었다 우리 인의 나이였다 20살 아하스는 예루살렘에서 16대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1기 상하를 통해 계속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아 하나님이 그 많은 왕들의 삶에 대해서 평가했듯이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된다? 평가받는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진이 너? 오케이 통과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너 잠깐 좀 서 있어봐라 너하고 할 얘기가 많다 이러면 실컷 해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20살에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거죠 그런데 아하스의 삶에 대한 11기 상하의 평가가 이상해요 아하스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11기 상하를 보시면 두 가지의 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여로보암의 길 아베 길이 나와요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길이 있죠?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로보암의 길 아베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아하스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길이 아닌 다른 길 즉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저주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함에 있어서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나 우리가 축복된 말을 자꾸 하는 말이에요 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재진아 너는 영원히 질라니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축복하셔 자꾸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가슴에 한번 손 대봐요 한번 따라 봐요 이 시간 예수의 힘으로 너를 축복하느라 아멘 가끔 이렇게 가슴을 쓰다듬어주면서 참 수고가 많다 이렇게 좀 축복해 주라고요 아멘 남만 축복해 주지 말고 자신을 향해서도 자꾸 축복해 주라고요 야 너 참 이쁘다 누구 닮아 그렇게 이쁘냐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유다왕인 아스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요 열한기야 16장 3절과 4절에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왕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게 무슨 길로 갔다는 얘기예요? 여로보암의 길 아흡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저주의 길을 갔다 얘기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갔다는 것은 제일 성격에서 안 좋은 표현이에요 제일 좋은 표현이 뭐다? 다윗의 길로 갔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갔다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여러분 3절 4절 보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갔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들은 이 세상에는 길처럼 보이는 거짓된 길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매스컴을 보면 말이죠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이렇게 어느 종목에 투자하면 200%, 1000% 임창정인가요? 가수며 배우 아주 연기 잘해요 그 친구 보면 재미있게 유머로 쓰게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하는데 무슨 주식 투자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땀을 흘려 수구하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꼭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물권의 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물권의 복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자꾸 듣는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전문가들의 얘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주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그걸 잘 이해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라는 거죠 아하스는 다윗의 길로 행하는 삶을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어요 잘못된 길은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돼요 등산할 때도 가지 말라고 이렇게 꼭 표시를 해놨는데도 그 길을 갔다가 사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성경책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란 말이에요 가이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말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잘 쓰려면 반드시 시간을 들여서 매뉴얼을 읽어봐야 돼요 근데 그 매뉴얼을 안 읽어보면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 있어도 제대로 쓰질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기능이 컴퓨터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전화기로만 쓴단 말이야 이건 스마트폰에 대한 모독이다고 이게 이게 거의 뭐 백만원 다 넘었잖아요 알뜰폰이 아닌 이상은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니라고 근데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전화나 걸고 문자나 보내고 조금 한다는 분이 카톡 보내고 이런단 말이죠 이게 비싸기만 비싼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인생의 매뉴얼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스는 이스라엘 왕들이 행했던 죄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어요 미쳤죠?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면요 이 상식이라는 것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이 저질러온 더러운 죄를 그대로 따라했어요 아스는 산단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잠원 16장 25절에는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처하게 되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에요 망하는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잠원 16장 25절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아멘 누구 눈에는요?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 바른 길같이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 관점으로 보면 바보같은 거죠 여러분이 새벽기도도 그렇잖아 피곤해 죽겠는데 잠을 자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을 선택한 거라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매일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하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하스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어떤 길을 걸어갔어야 돼요? 다윗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여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그런 삶을 거부했던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그각무도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앞에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어떤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길이라고 다 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걸어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생각이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껴있어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듣게 하시고 바로 말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듣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